알게 있어서 음악이란? 음악이란 어떻게 보면 된장 같기도 하고 꼬치장 같기도 하고 김치 같기도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.. 그렇죠 돌고둬라 결국은 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인생이죠 그러면 지금 이 대목 마지막 노래이긴 하지만 인생 뭐 있나? 그렇죠 고 노래 듣고 가야돼 딱 맞네 뭐 있나? 돌고둬라 다시 이 자리 이제 어플에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?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저도 같이 해줄게요 춤이 좋은데 인생 뭐 있나? 코러스가 기가 막혀 코러스만 기가 막히네요 코러스 좀 딸리는데 코러스 기가 막혀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에헤이 예술이 인생 뭐 있나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꼴치 같은 사연 전쟁 같은 새 모두 다 던져버려 던져버려 나를 위해 쓰고 못 부리고 살면 최고인 거지 인생 모임 나 있어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쨍하고 뜨는 거야 하루하루 나루 위에 살다 보면 어둠은 사라지고 살랑살랑살랑 꽃바람이 불어 웃음 꼭 핀다 인생 모임 나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모임 나 있어 신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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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거야 언젠같은 새 모두 다 던져버려 던져버려 나를 위해 쓰고 못 부리고 살면 최고인 거지 인생 모임 나 있어 인생 모임 나 있어 인생 모임 나 있어 인생 모임 나 있어 어둠은 사라지고 살랑살랑살랑 꽃바람이 불어 웃음 꼭 낀다 인생 뭐 있나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한 번 더! 인생 뭐 있나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